변화율 변화율 변화율이 어떤 존재냐 애증이죠 약간 귀찮게 되니까 왜냐면 하율이가 손이 진짜 많이 가요 손이 많이 가 애가 그냥 뭐 맨날 어디 뭐 있어요? 어디 뭐 있어요? 어디 이거 빌려주세요 어디 저거 해주세요 어디 이거 해주세요 어디 어디 갔죠? 막 눈에 보이면 쟤 또 저래 귀찮아 막 이러다가도 리단피대 변화율이요 아이유헌 진톱컬 觉得有點煩 일단 전좌석 매진이라고 4만석이 다 매진이 됐어서 너무 또 팬분들이 그 한 선수의 은퇴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다는 것도 너무 감동적이었고 감동 너무 감동적이었어 쿨了쿨了 아유유유 看到你现在都已经 也是眼眶又犯累了 超级隊長 리단피대 리단피대 今年初他和韓國天心 编合率 一起加盟 패션Sister 人气水掌穿高 丹피대也透露 쟤士奇 인퇴새 韓服表演的背后秘心 저희가 쟤士奇 선수 은퇴 시 있기도 했고 또 저희가 이번 시즌 마지막 홈 경기이기도 하고 이것은 B&M5的 甚至是你的創作 可以跟大家分享一下 整个过程吗 너무 너무 힘들었는데 또 한 선수가 은퇴를 하는 중요한 경기이기도 하고 그냥 저희가 우리가 예쁜 것만 보여주기에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조금 그래서 곡 선정부터 고민이 되게 많았고 안무를 곡을 정하고 컨셉을 정하고 좀 되게 수술 잘 나와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곡 정하고 컨셉을 정하는 데까지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생각에 너의 생각에 변和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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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존재가 약간 애증이죠 애증 아 솔직히 제가 하유리랑 친해진 게 지금 이번 시즌 대만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기도 했고 되게 처음 만나서 친해지기까지도 시간이 되게 짧았어요. 생각보다 너무 잘 맞아가지고 이제는 뭐 너무 익숙하죠. 너무 익숙하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약간 좀 귀찮을 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눈에 안 보이면 걱정돼요. 약간 귀찮을 때가 왜냐면 하유리가 손이 진짜 많이 가요. 손이 많이 가 애가. 그냥 뭐 맨날 언니 뭐 있어요? 언니 뭐 있어요? 언니 이거 빌려주세요. 언니 저거 해주세요. 언니 이거 해주세요. 언니 뭐 어디 갔죠?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 그러니까 그게 근데 본인이 뭐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약간 좀 뭐라고 많이 옆에서 많이 챙겨줘야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또 저는 또 약간 좀 옆에서 계속 챙기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보이면은 쟤 또 저래 아 기차 막 이러다가도 안 보이면 또 보고 싶고 뭐하나 싶고 또 혼자 대만 일정 때문에 혼자 대만으로 와 있으면 또 걱정되고 약간 동생 같고 자식 같고 뭐 약간 그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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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